네, 이번에 말씀드릴 음색은요. 스트링 음색인데요. 이런 딱딱한 건반, 무거운 건반에서는 스트링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둔탁하거나 소리가 끊김 현상이 있는 스트링 소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 악기에서는 제가 놀랄 만큼 소리가 잘 연결이 되고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스트링 사운드도 사실 음색이 굉장히 다양해요. 굉장히 좋은 소리들이 많은데 저는 두 가지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트링 카테고리에 있는 음색 중에 195번 음색과 195번 음색은 굉장히 부드럽게 천천히 들어오는 음색이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터치하면 바로바로 소리가 들어오는 조금 강한 어택을 가진 음색입니다. 두 가지를 사용해서 연주를 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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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